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만나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70명까지 제자란 말했는데 더 가까운 친구는 여기서는 본문에 친구라고 하지 말아야죠. 친구. 너희가 나의 명안 대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큰 사랑이 없나지. 내가 주님의 목숨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 어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느냐 하느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탈학방 강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목요일 저녁에. 내일 심화평가 돌아가기 전에 아주 유언 같은 말씀. 그래서 13장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14장에서는 이제 보호에 성령을 주시겠다 하고 15장에서는 내가 참포도나무에 가지라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제 주님께서 종이라 하지 않겠고 모든 걸 주님의 마음을 다 얘기했고 또 주님이 제일로 더 좋은 단어 친구라는 단어까지 쓰셨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이 죄인이 영어의 멸모가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피주고 사주시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 신부, 제자들, 친구 여기까지 쓰셨다. 얼마나 주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전낭하신 분이 미약한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거리면서 친구라고까지 이 지금 내 명아들은 내 친구다 나 여기서 목소리를 부르면 친구다 여러분은 열두 제자에게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내 친구라고 그렇게 하길 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은 예수님은 내 친구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TV 보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동창이 TV 나온 대통령한테 내 친구야 그럼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도 친구로 생각하고 청와대에 오라고 해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난 친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지 만나지도 않은데 아니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옛날에 다 잊어봤는데 그분은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내 친구야?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분의 친구라고 해야지 진짜 친구가 된 거지 아멘이요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 내 친구 찬송은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잘못했다고 봐요 뭔 친구야? 그분이 그분이 내 친구라고 해줘야 친구가 되는 거죠 아멘이요? 하나님의 예를 볼 때 내 제자야 내 신부야 너는 내 친구야 어떻게 보면 또 주님이 이런 단어를 쓰실까? 안 불러 만하여 만주의 주가 인간이 뭐가 안 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표현하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이런 단어 자체를 쓰고 이 단어 자체가 감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이에서 피고 죽어주신 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이에 뭔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적당히 살아 아무렇게 살아 그냥 살면 되는 거고 복만 주세요 나 그냥 형통하면 좋겠어요 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 할까요 어떻게 이거 안 해 주시라 합니까? 이겁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마음을 아세요? 정말? 우리가 뭐가 내 친구라는 단어가 있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까? 우리가 잘하는 첫째 개명이 주님 사랑이고 이건 내 몸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구랑 단어가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랑 단어가 쓰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을 원할까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 4장 8절에 못 봐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못 봐 뜨겁게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라 저부터 그 사랑이 안 되니까 막 속이 이상하고 얘네 마음이 냉냉고 식어지고 식으니까 일포부되고 잘 잘못하고 눈에 보이니까 흥이 보이고 그래서 자꾸 트집이 잡혀주고 그런데 뭔가 사랑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그냥 안 보여 그냥 모든 게 사랑스러워 다 덮어줘 내 사랑의 보좌가 적으니까 자꾸 삐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오면 전색이 하얗게 덮어버리듯이 보일의 피로 정말 내가 사랑을 보면 다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똑같은 것도 귀엽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무언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5장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스께 너희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벌써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을 생축으로 들이셨느니라 말로만 아니고 피 주고 죽어주고 살과 피로 찢어주시면서 우리의 받을 영원한 그 고통을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말로 누가 무덤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안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내가 봐야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주님이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당연히 사랑해 줘야 돼요 본전이요 사랑해 주는 건 안 하면 내가 죄가 된 것이야 빚은 자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강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지 주님 못 만난 사람 사랑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야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면서 나를 쓰시니까 그래서 뭘 도와줘도 주의 공급한 힘으로 뭘 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뭘 도와줘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내게 감동이셔 갖다 주라고 하겠어요 나는 심부름꾼이야 이거 딱 갖다 줘야지 내 얼굴 나타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있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편해 이게 감동이야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로운 재물가 희생재물로 죽어주시며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내 욕심을 모르고 내가 죽어주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로마 시사자 발자 이렇게 말했어요 빚자 사랑과 빚인 암흑이든 암흑이든지 암흑이든지 말라 자 우리가 빚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서로 사랑과 빚 사랑을 받았어요 주었어요 남의 사람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사랑인가 고령서 13년 1절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니 천사의 말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 부드럽고 사랑이 아니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아주 미사하고 기분 좋게 말 달려주고 다 해 근데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고령이 원래는 깽가라야 된대 얘가 깽가라 소리 듣기 좋아요 얼마나 소음이고 듣기 싫어요 얼마나 천사의 말 부드럽고 뭐 별로 소위까지 다 빼줄 것 같아 사랑 없이도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요 감정이에요 그 함정 사랑 없이 있는 척 얼마나 미사역으로 그냥 사람만 홀려버려 그냥 뿅 가버려 전만의 말에서 속지 말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사랑 없이도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 너구나 그건 소리나 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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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가리다 사랑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떡이고 빛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이 사랑이는데 이 말씀의 생명 아니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영의 양식으로 생명이 와야 되는데 저 생명 없는 얘기 실제 생명은 실존이거든요 실존 우리가 공기를 마신 것도요 산소도 실제 이 공기가 생명이에요 이 산소 안 마시면 이 생명 죽어요 좋은 산소 마시면 피가 마려가지고 따뜻한 햇살 햇살이 사실은 햇빛 이게 빛이거든요 사랑은 태양 열이고 하나님의 의에 태양이시고 따스한 빛이 따스 따뜻한 빛이 근데 사실 태양의 열이 식물이 자라거든요 태양 빛이 성령의 빛이 사랑의 빛이 오면 기쁨이 오고 시월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물질이 아닌 것 같죠 빛이 공기가 공기나 빛이나 물질이 아니지만 그것이 에너지 원이에요 에너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에너지라니까요 누가 나 사랑해주면 오 삶은 기쁘고 행복 그렇구나 말하마에 다사 말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난 당신을 기대를 걸고 있어 당신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 내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하나도 지금 그것이 나한테 물질로 돈을 모은 건 아니잖아 말로 왔지만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래? 정말 나 사랑해 다 사랑해 나 당신이 행복해 난 당신 말처럼 안 되면 삶이 난다니까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기분 좋까 안 좋까 힘이 나요 에너지 오 그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값어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전쟁이네 내가 이 사랑받았는데 내가 갚아야지 갚아야지 사랑받는 전쟁이네 사랑을 느끼니까 내가 사랑을 주고 싶고 저는 우리 성도 정말 야 성도는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해 주고 있구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우리 먼 데서 또 오셨네 대구에서 또 오셨네 경로에서 또 오셨네 아 오셨네 그러면 내가 뭐 왔다 그냥 가고 몰래 보듯 내 마음에 붙더니 나라는 존재 가치가 흐지부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루에 세 번 설교 준비 꼬박꼬박해서 여기 안 오더라도 듣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아니 뉴욕에 있어 토요일 밤에 예배 드리니 그것이 그 새벽 예배라니까 토요일 밤에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래 누군가 듣고 있구나 그 생각의 마음이 나를 사회가 사랑받고 있고 나란 존재 가치를 느낄 때에 내가 살 맛이 나고 내가 열심히 뭐 뉴욕에 있는 건 누가 알고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래 그 무언에 내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나란 존재 가치를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노력하거든요 애를 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라니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 같은 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내가 뭐가 기대해가지고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정말 내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정말 그런데 나는 너 믿는다 정말 믿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정신 자리거든요 보고 알고 계시니까 나는 날 먹었고 보고 계시구나 어떻게 해야지 뭘 느낀 거예요? 사랑 그 안에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면 그 보답을 해요 사랑해줘요 내가 내 자식 자랑 같아서 이해가 안 되려는데 할 수 없이도 이 어르신 우리 은총이가 초등학교 강의 때는 반장 없고 1등이었거든요 반에서 그런데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2학기 때 이상하게 공부를 안 했더니 학교에서 중간 480명에서 200등인가 성적표까지 저 엄마한테 그러더래 아빠한테만 숨겼잖아요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는 내 나이를 실망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엄마한테 아빠한테만 숨겨주래 그 말까지 나한테 다 전해줘 벌써 그런데 알죠 내가 절대 모를 줄 가만히 보죠 아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모르고 그거 지켜줘야죠 자기도 그건 자기가 그래도 아빠가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를 쓰는 거예요 오그더니 하나에 안 보고 딱 꿈에 보여요 공부한 모습 봐 보여요 그랬더니 딱 정신이 차라더니 3만원에 딱 올라가더니 그래요 아빠 내가 우리 전교에서 1등 해볼까 아니 갑자기 그러더니 공부를 그랬더니 얘가 중 3만원에 3시까지 3시까지 딱 불이 붙었더라고 전교 1등짜리 지금 안에 라이브를 딱 붙었어 그러니까 바로 전교 10위권을 다 올라가야 돼 바로 몇 달 선생님이 놀라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했는가 그때 내가 그 애들이 공부하냐 안하냐 해갖고 안 되거든 다 너 사랑해 아빠의 사랑 그래갖고 그 실망시키고 싶지 않는 그것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띵경이 그래고요 뭔가 기대를 걸어줘야 돼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의도를 깨달으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랑이 없이 미사고 사랑이 생명이고 빛이고 에너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해 주고 기대려면 사람이 실망시키지 않고 일을 해요 또 거기서 13년이 내가 애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애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또 사랑을 옮기려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비밀을 다 알고 영이 다 일렀구만 사랑을 옮기려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아무것도 그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진리의 진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사랑이 아닌 것이 뭘 알아야 그래서 모든 애연을 하고 신의를 하고 뭐 그냥 투시를 해갖고 다 알아맞혀 다 말을 해 그래도 그걸 통해 돈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은사를 가지고 돈 벌이 했으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 사람이 아픔 눈물이 보이고 불쌍히이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줄까 그 사람이 새스러운 힘을 줘야지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한 은인 나이다 그건 선지한 은인 나이다 그건 선지한 은인 나이다 말씀 전하자 귀신 능력 쫓아내다 내가 너의 아지 못하니 불법에 따라하라 불법의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도 문제가 되어요 오늘 말씀 깨달으시지 않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가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사랑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그 사랑에 감사가 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올까 로마서 5장 5장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불길게 하자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풍부하됨 성령의 사랑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의 내 마음을 풍부하됨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으세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의 능력 안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머리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머물러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고 알아요 막 부르지고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성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영축삼이 이겨요 근데 내가 그냥 깊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 임재가 오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 성령이 우리 그 성령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는가 예를 들면 21장 3절에 예지 요가께 나에게 나타났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지금 여러분이 잔잔히 한번 생각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으시 아멘하시 바랍니다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가 더 사랑해 주는데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는데 잘 못 느껴요 더 사랑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을 느낀 만큼 성숙한 거예요 사건사건 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네 기저귀의 사건이 날마가 이루어진 데도 당연하고 물여요 몰라갖고 오늘 여기 인도하던 거 얼마나 사랑했지 저는 날마다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뭐 금떡은 덩어리가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에베들 때에 감사를 느껴요 하나님 또 오늘 에베들 먹고 찬양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내 말씀 듣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좋고 유튜브 듣는다고 생각해 감사하고 뭘 보여줘서 뭐 갖다 줍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전하고 있는 내 자신 감사하고 주님이 현재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원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 다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냐고 언제 느껴요 우리는 뭐 기동답이 오고 뭔 일쇄만 듣고 아니거든요 잔잔히 고요우니 주님의 이임제를 느끼고 이임제 말씀 사랑을 느끼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네 육적인 사랑에서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가 하나 옆에 부끄럽지 않고 오늘 내가 최선 다하고 있는 그것도 은혜 주셔서 인도한 거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뭘 특별한 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성경 똑같은 거 인용하고 내 감동대로 여러분 내가 느껴진 거 내가 느껴진 거 이 사랑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나는 만약에 설교를 하는다면 인생이 뭔 재미있을 할까 진짜 그래요 뭐 돌아다니고 여행을 쉬고 구경 하나 재미없을 것 같아 물론 그것도 좋죠 뭐 그 가서도 사랑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왜냐하면 임재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하고 근데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내가 뭘 얻을 거 있겠어 열매에 지금 일이 바쁜데 내가 일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의 교제가 있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 그 사랑은 그걸 내가 주님 실망시지 않고 일하고 있는 자체 많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허무하니 주님이 나를 실망하겠구나 그때 주님의 나를 실망한 그 눈빛과 눈치를 느끼면 너무 괴롭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겠구나 야 나는 주님 사랑해 그 사랑을 느끼고 사냐고 이 사랑을 느껴지면 아멘하셔요 이 시간도 사랑을 느껴지면 아멘하셔요 여러분 사랑은 무의 사랑인데 사랑한 사람은 그냥 눈빛을 말아요 날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고백했지만 날마다 사랑해 사랑해 별로 안 하면서도 말하면 사랑해 그 말 안 해도 진짜 사랑한 사람이 있고 해도 입술만 사랑해 남자들이 바람 비면서 사랑한다 사람 고백하면 의심하게 봐야 돼 아우 좀 이상한 것 무슨 말 하겠어요 가면으로 마음 딴 데다 주고 있으면서 입술을 사랑한다 할 수 있잖아요 석인이라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내가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한 사람은 하나의 관계가 어떤 복도 받는가 자문 8장 10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보세요 주님 얼마나 우리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 찬자가 나를 만날까지 주님과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을 입는데 아니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 사랑을 받고 싶으실까 여기서 잘 생각하시라고 아니 뭔가 뭔가 정성을 다 해서 주님만 사랑을 하면 주님이 욕심이 많으시네 그렇습니까 누구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요 주님의 다른 거 사랑하면 그것이 사탄이고 바로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내 인생 모든 너의 인생이 나만 바라본 것에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도 우리 모든 걸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한 개면 나만 아니 서로 연애 관계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 딴 돌리면 질투가 나죠 근데 헤어지지 않으겠어 헤어지지 않으겠어 안 먹었어 그러면 다른 데다 눈 돌리면 아이고 잘 됐다 어차피 헤어지려니까 나는 헤어지고 싶은데 나만 사랑하다가 머리 아프거든요 뛰기가 애일을 든다고 좋은 애완 안 되더라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아멘 좀 오세요 근데 절대 헤어질 수 없고 나는 못 살겠어 저 사람 아니면 근데 나한테 눈 보려면 불타버리죠 웃긴 일 주님이 절대 우리를 놓칠 수가 없다니까 마귀한테 세상한테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나만 사랑을 해 니 모든 걸 다 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해 욕심만 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독점해 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도 주님의 소유를 갖고 싶은 것이 그렇게도 내가 뭐가인데 죄인이 안 것도 아닌데 나는 널 사랑한다 나 잘한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이 능력이 없는데요 나 너의 중심을 벗어 너는 나만 향하고 있잖아 너는 나 좋아하잖아 나 그래서 좋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그걸 좀 느끼셔야지 나를 사랑한지 제물을 곧간까지 채우고 있다고 복 준다고 했고 사랑한지 뭘 또 주시는 걸 보십시다 12월 90일 14절 하나님의 시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 즉 높이리라 이름 명예지 않아 그러면 나도 네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나를 사랑한지 건지리라 여러분 구덩이 빠졌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기도 오고 의지 오고 왜 그때는 말씀 못 자고 끝까지 구덩이 빠트려 뜯어도 그 뜻이 있습니다 나를 회개시킵니다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만 의지합니다 하고 가난히 악마하고 주인만 의지 그때 사람 만날 거 없어요 기도 오고 간절히 부르지 하나님이 음성도 있고 보여준 것도 있고 영의 개시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0 얼마 좋은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준 것이 좋은 것 안 좋은 것 합해서 선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불을 심은 자 되겠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이 꼬이고 안 좋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더 사랑해보면 안 좋은 것이 좋게 바꿔줘 만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여러분 문제 해답은 사랑해요 더 사랑하셔요 더 가까이 그 사랑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랑하는 거예요 종인 사랑 자 10편 103편은 뭐란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아버지가 자신을 극혈같이 여왁께는 자기를 경애한 대로 극혈이시니라 그러니까 불쌍히 얘기해 준 거예요 불쌍히 극혈이 내 새끼는 짠하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단지 먼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너 먼지 알아 그런데 체질을 알고 먼지 같은 인간이 그래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있은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 소유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럴 상황에서 이제 헌금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독구장 있잖아요 각각 그 마음도 정하될 것이요 인생은 억지에 맞지 하나님은 죽여 내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돈은 안 좋아한데 헌금은 좋아한데 돈은 헌금은 뭐 해달라요 돈은 관심 없어요 금도 운다 내 것이에요 그 종호택이 먼 피 이렇게 사나님 그런데 헌금은 믿음과 사랑과 정성 예 그 물질이 여러분 월급받는 한 달 이래갖고 받는 그 봉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업에서 돈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피눈물 흘려야 돈이 생기거든 그러면 내 희생과 땀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서 10분을 들고 그것에서 일단 그 정성과 그것이 그래서 물질이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내 마음들이거든요 그런데 억지에 인생을 말고 사랑으로 향하라 감사 향하라 오늘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오시면 쭉 끊는데 자기가 10에 2주도 오고 그런데 아 없더래요 헌금이 천국가 보니까 안 받았다 하는 거야 야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안 받네 많이 없더래요 바닥에 깜짝 놀랐더래요 여기서 주의를 많이 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영광 다 받아 먹었잖아 칭찬받지 마세요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제가 강철우 목사님 진짜 하나의 문에 오고 지금 거의 1억 나왔어요 저 명세서 핸드폰 번호 누구 얼마까지 정확하니 얼마까지 딱 보내고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지 강철우 목사님 북한 생계 와 어떤 분이 800을 낸 분도 있고 600 낸 분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거의 외부 여기 와서 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성도는 일부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 그 목사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목사 너만 더 고마워하지 강철우 목사 너바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살렸죠 왜냐면 중국에 처소 교회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돈을 못 보냈다는 거야 그럼 그 센터가 거기서 죽음해갖고 죽음해갖고 이제 탈북자들 저기 라우스 국경을 갖고 이렇게 대성한테 그 루트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코로나 시기에 그 돈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그때 보내서도 좋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한 사람 내 마음속에 강 목사님 목사님 나를 살려주셨어요 맞아 안 맞아 내 덕택인 줄 아시죠 그래야 썩었어 똑같이 봐도 기분 아파 그 사람 그렇게 봐도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아직도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만 찬스를 얻었잖아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게 태도 자세거든요 기분 나쁘면 반대도 다 던져보고 싶어 그냥 나한테 함불로 돈 좀 뿌려주고 사람은 제일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만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다 힘드니까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나를 존경해 주구나 그러면 사람은 존경받으면 목숨 걸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해 주고 같이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자기가 좀 돈 있다고 그냥 목에 힘주고 함불로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있는 너한테 얻어먹는다 그러나 나도 언젠가 한 번 큰 소리 있을 때 있을 거야 하고 속으로 상처받고 절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남편이 지금 코로나 시에 돈도 못 벌어와 그때 조심해 여보 괜찮아 난 당신이 좋아 그냥 그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였잖아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그 루스벨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대통령 전에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갖고 야외 소풍 갔는데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나 이래도 사랑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난 당신 다리만 생각해 난 당신을 사랑해 그것이 뭐든 거야 소아마비였지만 사선했잖아요 유명 2차 대신 승리 있겠잖아요 두 다리 갖고 뛰고 돌아다니면서 소아마비라도 미국 대통령이 멋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인생은요 그 부인 말하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 우리는 그 사랑받은 존재 이웃에 사랑받은 사랑을 얻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 옆에도 정말 강철 목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빛나는 것 같지만 중심은 사랑 당신은 존경이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서로 살 맛이 나고 좋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는 데 어떻게 삶을 준가 말라기 삶이 내가 절주한 말씀입니다 망고 요아가 이루느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위로 삼을 것이오 특별한 소위로 사람이 자기 성경이들 아낌없이 내가 아낌이니 그래서 특별한 소위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념책 기록된 말 나와요 기념책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항상 뭘 기억이 되냐면 우리 인간이면 안 돼요 신명기 3.6절에 니 하나의 용학께서 니 마음과 니 자손의 마음에 할래에 베풀사다 마음의 할래 성령 불세를 받아 니게 마음을 담아요 뜻을 담아요 니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어 니게 생명을 깨우시켜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할래도 주고 사랑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또 구현서 8장 1절에 우상의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은 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 아는 거 말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아니요 사람은 사랑만이 덕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가 스바니아 3장 10절에 너희 하나의 용하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지 않는 것이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호두부갈 떨고 사랑해야 그 사람이 잠잠히 고요히 그 진짜 사랑입니다 진두국 오래가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너무 기쁨을 어쩔 줄 모르고 그 잠잠히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해 사랑해 막 호들갑 들고 막 만지고 그게 사랑일까요? 나는 진정한 사랑은 뭘까? 물론 사랑도 없어요 항상 사랑이 없을 정도인가 갑자기 엊그제 우리 안수비사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갑자기 병원에 내가 사랑도 해본 적도 없고 깊이 대화도 못하고 어떻게 바쁘니까 날 오라고 안 하면 못 가잖아요 지금 가셨어 정말 뜨겁게 다니도 않은 이분이 천국을 못 가서 어쩌고 걱정이 돼 그거 다 내 책임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저 내가 하여튼 만약에 에베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고 앞에 나와서 안수나 좀 받으셔 가지 말고 지난번에는 하도 안수 안 나올게 주의라 앞에 나가서 막 손 쥐었다니까 그냥 그거 되겠냐고 막 어쩌고 나오면 될 건데 나는 가 쳐다보고 사모으면 될 건데 나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시간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랑 인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10편 134편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리서나 가름다운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연합 동거가 하나는 각자가 살아 그런데 이유가 연합 동거가 됐냐고 어찌서나 가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 동거 거기에 머리에 있는 보변은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옷가 내려갔고 기름 수염은 성령이거든요 홀몬에 있을 성령이거든요 시원의 산대대대 거기에 여과가 복을 낼 시간 나는 영생이로 정말 인격은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손을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칼라를 내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겸손이 나면 나면 엮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성교인격이 돼야지 사람이 자기 혼자 잘났어 은사자들이 질문 줘요 보고 듣고 해갖고 안 돼 자기가 최고래 아직 안 깨졌어 다 이번에 어떤 분으로 통화하는데 자기가 명의 기도 그렇게 했더니 이준석이가 뭐가 떨어졌고 자기 혼자 기도해 이준석이 별 얘기 다 나한테 말을 기도 안 주고 그리고 막 야 은사자 이거 은사자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지자랑 말하고 안 좋고 아 이준석이가 대구관데 왜 지가 기도했던데 또 착하고 있네 어떻게 알아 그 이준석이 이렇게 하고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야지 인격이 보이더라고 나는 은사자들을 좋아하면서 어떤 싫어해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 하죠 웃기부러 하죠 인격이 안 된 사람들 하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지가 했다 말을 안 하고 이제 뭔 말을 해 그걸 들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게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춘간이에요 알아요 뭘 자랑할 거 있어 정말 은혜 받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다 덮어줘야 돼 마지막 갈라데오장 식사에 보니까 형제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을 보였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계를 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서로 조금 더 달라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지의가 자유가 있는데 육체계사님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사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돌아 삼교지라는 거예요 삼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은 해요 말씀이 그런데 이 뜻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제 종로를 사는 것과 또 달라요 영의 사랑은 종로를 해봐 그런데 종로를 시 행복하면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하기 싫어 부담돼 그것은 흉내 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본반에 나를 보면 본받아라 나는 주인대로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다 그게 행복하다 기뻐다 섬긴 것이 기쁘고 섬기는 행복해야지 내가 지금 하수 없이 좀 섬긴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가 겸손히 섬길 때야 때가 내 때가 아니거든 내 때가 언제가 올라가 모르겠구만 때를 기다리고 쨍하고 해달라는 거 현재 그것은 가식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를 행복하게 부모가 자식 섬긴 것이 부담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효도 다예요 키운 재미가 제일 행복하거든 맞아 안 맞아 효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껴안고 있는 게 재미있는지 몰라 껴안고 껴안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종로를 부담됨 뭐지 말하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은 주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자 같던가 주님의 희생품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흉내 낸 것을 맥기 치르니까 벗겨져 보더라고 뽀락이 결정적인 순간 딱 보면 아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된 것이 뭐라고 하냐고 나는 항상 자측 자학은 아닌데 자측을 해요 나는 사실 자기가 없어요 내가 왜 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프랑스 좋아하면서 사랑이 안 돼 가슴이 뜨겁지 못해 그래서 회계로 기도를 했는데 타고난 성품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통을 해요 사랑 달라고 사랑을 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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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지그 되니 못 오겠네 이러면 교회도요 맨날 우리 교회는 세 번 나오라고 뭐 하라고 또 뭐 부흥이 한다고 또 뭐라고 에이 힘들어 못 오겠네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부담되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여기서 적응을 하고 온 사람들은 이사가신 옛날 군인 가족들 옛날 군인 가족들 성무직 군인 가족이 성무직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다 안 했거든 너무 맨날 그때는 맨날 전도시켜요 전도 그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좋아요 좀 해봐 지금이 좋아요 억지로 억지로라도 지금이 좋아요 좀 해봐 그러면 그저 주의를 한 번 예배드리고 국가에 대한 문 딱 닫아 불고 그게 좋아? 우리는 대멸에 대한 경찰들이 마오고 시청에 나오고 난리가 오고 막 몸 싸먹고 막 별짓거리 그래도 뭐 스토리가 있잖아 문 닫아 불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그게 빗박이지 뭐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그런 인생 갖고 뭐냐면 스토리가 있냐고 저는 너무 감사해 11월부터 세미나에 갖고 이제 세 번째 했잖아요 또 2월 둘째 초 또 해요 구정주가 또 김노균 목사 얼씬나 가니까 또 막 기다리고 막 바빠 근데 아니 짧게 사는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윗이 삶이 엄청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엄청 골짜기에 내려가 봤죠 죽기나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엄청 골짜기에 내려갔으니까 지팡이 막대기 보호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인생은 괜찮아요 요셉은 야구분을 험악한 세월도 보냈다 하더라고 근데 원칙대로 사랑도 있고 막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세상은 공개고 그러나 거기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방패고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기도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님의 돈 받았고 은혜 받았고 체험이 있고 음성 늘었고 교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죄성 알고 육성 깨지고 주의 연합이 있고 주의 성의의 사람 되고 능력의 사람이고 불의의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늦게 받고 교제했고 위기와 관악감을 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들 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있어요 진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 역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기회를 주어요 그리고 바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믿음으로 도전해서 적군양이 달려가고 담백을 뛰어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나와요 아홍병을 낳고 기도하다가 볼바닥으로 나섰다 간증이 되죠 부도나서 죽게 생긴 데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 간증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백성을 홍해 바다로 끌고 하냐고 길도 없는데 홍해 바다 갈려면 막 먹어놓고 그리고 모세 봐 거기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왁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내고 다시 보자면 딱 멋있는 소리였더만 홍해가 안 갈라졌거든요 아니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 가만히 있었어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모세 멋있다 멋있어 믿음의 능력이 모이고 하나의 의지가 모이고 기도가 모이고 그걸 뛰어 넘으니까 영성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되는 거죠 성경의 유대한 사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의 죽음은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느꼈고 그때 사랑을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우리나라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아 우리 교회에 기대가고 있네 여기서 내가 최선 다해서 세 번 예배 나오고 물론 직장생활에서 못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뭔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장식을 했는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아멘요 아니 만약에 저버리면 큰일 난데 이겨야지 왜 마귀한테 져요 우리 자식들한테 교회 잘못을 해주고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밀리냐고 왜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아프간에서 공산화되었을까 현실이에요 비참해요 다 죽었어요 월남 폐망해갖고 베트공들 600만 명 다 죽여 700만 명 보트피플 100만 명 말이 광주시 150만 4배 5배 다 죽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여러분요 우리는 물론 이 싸움이 우리 사랑 싸움이고 기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뭔가 최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겨야 되고 저는 거룩한 영적 부담이 진짜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기대한다는데 내가 잘못한 실망을 못 지고 이제 차라리 자기 없으면 대통령이 안 해야 되거든요 다 죽이니까 내가 자기 없으면 빨리 당의장 내려놔야지 뭔 아 이거 사은 명도 못 하려면 안 해야지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도 차리면서 만일에 만일에 잘못된 우리 성도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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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실망을 좀 쓰겠냐고 아니 그럼 큰일 나죠 현실 싸움인데 저버리면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중요하지 하고 다시 점검해 보고 다 기도하고 왜요 남자는요 가장이 되면 직장세가 안 있고 취사해도 나이 먹었고 젊은 사람 밑에서도 꼭 참아요 왜 월급 봉투 받아야 내 새끼 미겨 살려니까 자존심 상해도 참아요 혼자만 살아면 그냥 삽에 탁 성질해보고 나오는데 못해 왜 첫 자식이 몇 개 살려니까 그 집이 와서는 그걸 아는 책이에요 그런 말 안 해 나이 먹었고 젊은 사람한테 당했다고 아니 과장이 큰소리 치고 자기는 병치고이면 당하는 거지 세상에 근데 그 얘기 헛었냐고 말 못해 왜요 과장이 내 새끼 먹여야 되니까 오늘 거룩한 부담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 내 사명 내가 주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남겨야 되고 억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태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사명 다 만약 저는 전야만 사명 감당하는데 마지막 죽는다면 주님 이제 편히 나 가겠어요 주님 내가 편히 주님 가겠어요 내가 나도 이제 나도 이제 편하네 바울은 심령에 매임 받았는데 달려갔다 했잖아요 심령에 매해가지고 예수에 너무 가는데 무슨 일만 알지 못하더라 그 죽음으로 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아 그대로 가면 순교당은 알았어요 그러나 갔어요 내가 주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 나 같은 거 은혜로 살았고 쓰러지고 넘버진 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만 올라간다 얼마나 짧은 인생 살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명 못하고 그때 내가 좀 기도 그래 할 건데 내가 농뚱이 피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 환경이 어기지르고 얼마나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얼마나 인생 그렇게 살아야 얼마나 가슴 치고 그 아픈 고통을 느껴야 되겠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갈 것인가 무디는요 초등학교 4학년 중대짜리가 백만명이사 정도 오고 하늘문이 열렸대 하늘에서 막 오 하나님 예수님 황금문이 보이네 무디가 만약에 죽으면서 자기 고백한 거 자기 영이 열려가지고 아 천사가 나를 기다리네 막 그리고 딱 올라가더래 멋있는 인생이잖아 이 잠깐 잠깐 사명 간첩들은요 가갖고요 목숨 걸고 딱 하고 봅니다 목숨 걸고 갔다 와 그 북한 지령 다 지령 가요 주님은 일단 우리가 뭐더라 뭔가 너의 할 일 있어 보냈어 그걸 좀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잖아 너 사랑해서 한다는데 그것도 뭐더니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기대를 걸으셨어요 감사해요 내가 주님 실망시키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깊은 내막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고 그 사랑 때문에 일하는 거이고 그 역경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네가 잘 견뎠구나 참 잘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기도했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겼고 다이슨은 그 상황에서 이겼고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고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사자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역전시키는 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고 지금 조금 남을 시간에 우리 기도해라 내가 살려주고 그러면서 막 메시지 주고 막 말해주고 그러면서 은혜 준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날마다 주의 사랑 채우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게 사랑했으니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에서 그 사랑의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다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